자 데드라이징, 데드라이징2, 데드라이징2 이어서 갑니다 오늘 가능하면은 엔딩 보고싶어요 제가 일화가 자작근호문이 계속 걸려서 난도질을 해서 완전 없어졌거든요 일화 자체가 오늘 그냥 엔딩 봐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편집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에 먹어야 아 너무 마이크 가까이 됐나봐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약은 뭐 먹는 형식은 없는거야? 꼭 다 주사로 먹여야돼? 어? 철크іт 이것이 곧 도착됩니다 솔리 Dans은 과연 그 소재이 어떤 사람의 만족을 찾아내보네요 저희는 오는 사람을 해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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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솔루ärt 두 어깨 자기는 상관없이 끊어져요 그렇지요 자 매겼구요 이제 6이랑 7만 깨면은 엔딩으로 간다고 합니다 뭐 시크릿 엔딩 같은거가 있어서 뭐 더 진행이 되면 몰라도 일단 쭉쭉 달리죠 빨리 갑시다 세이브 한번 때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돈을 거세는 필요 없고 지원군 도착이 어디야 서브는 이제 안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시간에 맞춰 돌아가야 돼 이거 하고 오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죠 저 여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다 울고 있는거야 기분 나쁘게 이거 누구야 아 이거 끝내고 오자 어 이거 끝내고 오자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아 나 도움이 필요하다는게 어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도움을 원해서 밖에서 뭐 가져오라 그런걸 수 있으니까 어 이러면 안되겠네 블록이 저거 먼저 해야겠네 열심히 하자 오늘 오늘 제 목표는 엔딩입니다 이동 경로만 편집하겠습니다 겹치는게 있으면은 좀 편집 많이 해서 좀 익숙해진거 같애 뭐 식물때문에 다 이렇게 우는거야 미친거 아니냐 아 열어봐 빨리 아 열어봐 빨리 아 일단 가자고 뭐 그 눌 뭐 캐나스니까 가면 나올거 아니야 아 설마 캐스트 목표만 뜯고 그런거 아니지 식물클럽 어딘데 이건 아니겠지 아 전망이 멋지다 이게 여자인가 보구나 그리고 저기에 있나보다 위아래인지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몰라 저쪽에 있나본데 그럼 여자애부터 구해와야겠죠 시간상 이쪽길이네요 여자애 먼저 구해오고 식물은 뭐 어떻게 양손 들고 오는거면 불편하니까 구하러 갑시다 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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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착했습니다 맵에 나온 그 맵이구요 뭐라고 얘기하나 맵에 나온 이제 도착지구요 여기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거겠죠 퀘스트 목표를 보면은 볼까요 한번더 옥상에는 소녀를 도와라 옥상 가장자리에서 울고있다 빨리 갑시다 세이브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세이브 할 그게 있나 여기 있네요 세이브 한번 하고 오죠 세이브하고 이 자리로 오는걸 편집 자 세이브 했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죠 엘리베이터 하고 가면 되나 그냥 심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로 오는 경로에서 오렘 주스 하나 더 먹고 왔습니다 옆에 있지 지금 아이템 슬롯에 술 두개랑 주스 하나 여기서 보수전 치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 사람이 있어 얘가 소녀야? 너가 소년이? 니 딸 얘기하는거야? 아니군요? 아 뭐야 야 나 너무 귀찮게 하지마 그러지 말자 우리 어딘데 야 너무 멀면 안돼 돈을 거세요는 그렇다 쳐도 1번 아 저쪽이야? 야 그러면은 그냥 이건 가까우니까 얼어서 가죠 여기에 이제 적도 있고 일로 가서 여기까지 클리어하는걸로 어차피 저거 쇼크헛 가까이 돼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시 돌아오라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아 돌아오라 그러겠구나 여기 있으니까 하핳 이거 왜 버려 가자 좀 오래 걸리는 캐스트네 왔다갔다가 맞네 아냐 다 그냥 잘라버릴까 그냥? 오늘 어차피 엔딩까지 해야되는데 그럽시다 도착 어 바로 여기 일로 들어온거에요 바로 앞에 있네요 비켜 이씨 바빠 죽겠어 나 아 미안해 아 아 꺼지세요 아이 나 식물 가져오고 싶은데 저기 먹을 거 있다 야 생선 있다 생선 하지만 그딴 거 먹을 때가 아냐 빨리 와봐 빨리 다른 데려 둡시다 야 이거 잘 싸울 것 같은데 저 아줌마 무기도 있고 무기를 기보조로 받고 있으면 잘 싸우더라구요 옥상가에 좀 뭐하니까 당연히 편집 자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총맞아서 죽을 뻔 했어요 그 스나이퍼 뚱뚱이 친구한테 아 아슬아슬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래도 편집이야 감독이 제일 봐주고요 이렇게 힘들게 왔다는 거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 아 둘 다 데려가야 되는구나 아 둘 다 데려가야 되는구나 술 술 드세요 그 총알 뚫고 갈 수 있을까 그럼 내려가서 세이브를 하고 자 빨리 대처하러 갑시다 총 한 대에 한 네 발 맞으면 죽은 거 같거든요 꼴을 보니까 아주머니 진정해요 이것도 먹어요 어 내 거 다 줬다 먹을 거 없나? 하나 정도는 놔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텐데 무기 좀 줘봐 참 쓸모가 없네 칼 수류탄 야 수류탄도 있네 자 이제 이동하죠 일단 세이브 하고 그 뭐시기냐 이제 집으로 가는 거 편집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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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보이시나요? 6-1 시간 아슬아슬한 거 식물은 버려 무슨 식물이야 아 참 무슨 이 긴급한 상황에 식물은 안 돼 자 일단은 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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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온 거 맞냐?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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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서 세이브하고 세이브 안 했거든요 아 빨리빨리 가서 지능 밟아야 됩니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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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해 되게 젊어 보인다 아야야 뭐야 야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못 참으면 어떡해 왜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 말자 제발 장난하나 진짜 근데 시간 맞는 거 같죠? 예 여기까지 도착했으면 솔직히 가능하지 그만 그만 떠들어 그만 떠들어 그만 떠들어요 올라갑시다 세이브 하고 가야죠 이제 메인이네요 아 음 아마 이제 편집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메인이니까 게임 시간은 벌써 두 시간 반이 넘게 갔어 여기라고? 아 어 어? 구조대 안보여주네? 아 난 구조대 보여주면서 구조대가 전멸당하는거 나올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진짜 구조대가 왔나봐요? 구조대가 맞는거야? 우리 죽일라 그러는거 아냐? 먼저 왔다. 잠깐만요. 음악부터가 적인거 같죠? 이렇게 티나게? 노래 괜찮은거지? 나도 음악 껐는데 가자 가자 가자! 렛츠맨 준비하자? 여자들! 그리스도 모르셔야! 먼저 구조대가 먼저 구조대! 어? 구하러 간대? 그리스도 모르셔야! 그리스도 모르셔야! 그리스도 모르셔야! 알겠습니다. 워우 워우! 구조대! 첫번째 죽음은 아버지에 맞춰요. 이해가 안되네. 아아 딸이 감염됐지? 딸 안구해주는거 아냐? 야 저걸 언제 또 찍고 잡아줬냐 쟤는? 야 저걸 언제 또 찍고 잡아줬냐 쟤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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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왜이리? 가자! 덮지 마! 이리차! 내 얼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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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헤에에에에! 개시끄러워 게임 야 진짜 군인 우리 편이었네 당연히 싸우게 될 줄 알았는데 대장은 뭔가 사이코하지 않을까 야 드디어 좀비 게임답게 좀비가 뭔가 하긴 하네요 계속 싸이코가 다 해결했는데 사건은 다 만들었는데 좀비는 존재감이 없었지 개인적으로 싸이코 좀비같은거 나왔으면 재밌을텐데 좀비가 돼도 싸이코같은 짓을 하는거지 아주 강하고 좀비니까 근데 아예 이제 완전히 갈라버렸죠 싸이코 사람이고 좀비는 좀비 아 왜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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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해가 되요 만약에 가게 될 수 있는 데 있어요 수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간에 더 한 개의 만약에 더 이상는 무슨 녀석이 있다면 제 이해가 되죠 이전에 불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아니, 기다려주세요 미시, 이게 안 되겠다고 말하자 나는 그 단순히 보존한 사람에게 나의 맹수 그리고 그들리로 아, 그리스도 없어졌어. 그리고 그 회복이 왜 잘못됐어? 흥? 모든 것들은 아직도 잘못됐어. 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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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조대 부른 게 쟤였나? 아, 그럼 많은 일 했구나. 일단 레베카부터. 자, 정비가 강해졌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레베카가 우리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TK가 범인이라는. 반려스도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자, 빨리 가서 구해주고 진행합시다. 식물클럽 안 할 거예요. 일단 세이브 먼저 하고요. 세이브하는 부분은 편집.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자, 갑시다. 근데 이제 어딘지 보고. 아, 메인캐스트인데 편집하지 말까? 이제 끝날 건데? 여긴 것 같죠, 여기? 쇼컷으로 가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쇼컷은 편집시키고 식물클럽 가서 식물 가져오자. 아, 그럼 될 것 같네. 아, 쇼컷으로 가면 될 것 같죠? 편집, 그런 의미에서 편집. 와, 야. 편집하면 안 되겠다. 와, 이것 봐봐. 쎄진 거 맞냐? 한 박인데? 쎄진 거 맞으신가요? 아, 이거 그냥 가야겠네요. 어, 나 편집하기 좋은 가격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보면서 가야지. 여기까지 다 들어와버렸어, 연기가.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좀비가 들어와버렸어. 이제 둘만 들어왔네? 빨리 갑시다. 어, 근데 전부 다 강해진 게 아닌가 보다. 어. 저런 애들이 있네. 속도가 좀 빠른 애들이. 나 주스 가져갈래. 여기 너 가져. 흐잌! 가자! 입에서 이상한 거 뿜어제네. 개징그러워. 상 좀 하고 싶지 않아. 가는 길에 음식도 꾸준히 좀 챙겨가야겠네요 어차피 쇼크워트 지나면 있으니까 세이브도 하나 더 하자 네 어차피 메인인데 지금 이제 두 개만 끝나거든요 너무 편집하면은 약간 보는 맛이 없으니까 이미 좀 많이 편집 들어가긴 했는데 메인캐스트는 편집하지 말죠 그러면은 너무 이제 내가 헤매는 부분 길 몰라서 헤맨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죽은 다음에 재시작할 때 가는 경로 같은 거 메인캐스트라 죽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빼고는 이제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좋아 좋은 발상이야 빨리 가자 일단은 식물클럽에서 식물부터 가져와봐 식물 아이템슬로 사나면 난 가져올 생각있거든요 아 나와봐 레베카 데리러 올 거 아냐 일단 하우스로 딸도 여기 있는데 진짜 가는 경로니까 하겠습니다 같은 층이야? 아니지? 아래층이지? 나 가보면 알겠지 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다 좀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상 토하고 그러던데 아직 잘 모르겠어 비키세요 아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끈질겨 술 술 술 술 하나 가져가야겠다 아 빨리빨리빨리 아 이거 뭐야 어우씨 아주 부담되긴 하는데 저 덩어리들 어느 것이 식물이냐 이거 아니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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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생존자가 근데 어 잠깐만 어? 뭐야? 식물 나 안 가져가도 돼? 그냥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뭐가이래 일단은 메인으로 해야죠 아래에서 내려가는 거 맞죠? 갑시다 마커가 이렇게 뜨는 거야 그려봐 야 같은 좀비들도 막 밀고 아우 야야야 얜 두번이야 얜 두번이야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 저 근육도 늘어나는 건가? 그 정도는 내 피지컬 합에서는 안되지 난 다크 소울 노대스러운 유저야 어디서 좀비 따위로 빨리 갑시다 현금 필요 없지? 그냥 갑시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하면 못한 법 야 근데 확실하게 이 느낌 난다 좀비가 있다는 느낌이 난다 그냥 자동 무리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끔 가다 잡히는 거 빼고 갑시다 어우 세상에 마프사 야야야야야야 강한 좀비였어 오우 야 졸라 리듬게임 됐어 갑자기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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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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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야야야 조금 빡센데? 여기라고? 여기네 진짜?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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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멍청소 문 못 열꺼야 무기는 많으니까 먹을 거나 보충합시다 이거 못 깰것 같은데 식물클럽 여기 들어왔다고? 야아 돈갖고 도망갈라는 그런 말상은 아니었겠지? 숨어있으려고 온거겠지? 자 어디 봅시다 빨리 메인 끝내자 오늘 가능한 메인딩 보고싶어 아이 진솔한 의견이야 두 편정도로 편집하면 되지 않을까 업로드 이제 인코딩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많이 유... 네이버티비는 순식간에 되는데 유튜브 좀 초달리거든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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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됐어 아 저기서 이동을 한건가? 아이 근데 저기서 이동을 했어도 이렇게 뜨면 안되지 잠깐만 이해가 안되네 아 지하 1층이야 지하로 가는 길이 없는거야 여기는? 지하로 가는 길이 없는거야 여기는? 아 몰라 일단은 가봐 아이차 아니 개띵음없네 맵 아니 저 이게 마커가 아 진짜 저리로 가야되는건가? 하하핫 길 진짜 헤매겠는데? 얘들 나가봐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겠지 이거 화설돌은 좀 불량하네 굳이 저렇게 돌아가게끔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래 마크 바뀌었지 화살표? 길이 있어 길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야 뭔가 내 생각이랑 다른 것 같은데 길이 와 이거 위험하긴 한데? 슬탄도 바로 터지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다 좀 많이 좀비가 심지어 내 공격보다 빠른 것 같아 좋은 목이 써야 되겠어 저거를 내가 벗어나려면 일로 와버렸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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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좀비부터 이런 걸 못 보고 갈 수 없지 그걸로 갔으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야 눌렀잖아 노세요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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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연기 때문인가 봐 비키세요 이씨 비켜 이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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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비켜 어우 개규청이구네 진짜 절로 가나 일로 가나 똑같네 야 근데 난 차를 봤잖아 여기도 차가 있네 아 됐어 이미 늦었죠 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비키세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여기만 집중적으로 나왔구만 야 이거 군인들 당할만 하네 강하네 나도 아퍼 나도 아퍼 뭐 솔직히 뭐 입깍고야 당했나 싶었는데 아니야 위험해 저기서 이제 대장이 갔다 박았나봐 운전하다가 대장 좀비 없으면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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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미쳤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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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하겠어 여기 아니니? 아 마코 좀 제대로 뛰어나 헷갈려 죽겠다 헷갈려 죽겠어 아 이거 기침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잠깐만 사임 나 이거 먹어야겠다 이제 순서에 야 잠깐만 나 좀비한테 죽겠는데 이러다가? 이 아줌 어디까지 간 거야 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기도 없이 재주도 좋네 진짜 나 처음 보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 점점 차가 여기도 있네 여기까지 도망갔나 봐 아 이게 원래 막혀 있는 데인데 차로 부수고 들어갔나 보다 어 아 이래서 이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원래 막아 놓은 데구나 그러면은 예전에 TK랑 레이싱 할 때 TK 쫓아갈 때 처음에 그때 왔던 데 같았대 뭔가 느낌이